네 오늘 기도학 21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제 기도학 21번째 시간부터는 실기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번 전도자 1기 과정 잘 다 맞추신 분들하고 이제 시간 짜서 같이 기도를 할 것인데 오늘 일단 아직 3월이 안됐기 때문에 저와 같이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하고 같이 다같이 한번 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하는 흑암세력으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그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각자 각자 내가 왜 이러한 부분에서 사탄마귀 귀신들의 공격을 받는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도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끝까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아멘 네 먼저 회개기도 같이 한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끝까지 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33절까지 주셨죠 마태복음 6장 여러분이 이제 우리 글로벌 홈페이츠 가족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를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뭐 마켓에서 장을 보다가도 누굴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도 정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말을 나누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옛날에 옛날에 알았던 사람을 정말 우연히 또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뭐 학교에서 여러분들 중에 또 학생들도 있죠 학생, 학생, 여러분 같은 반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이 아 나 이런 일 있어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해보셨다가 아 얘가 정말 내가 원하는 말을 이 사람한테 해줄까 내가 이 딸, 이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말을, 이러한 내용을 그죠? 오늘 만나는 이 사람한테 했으면, 이야기 좀 했으면 내 대신에 이 말 좀 전해줬으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인간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중에 종교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 주님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몇 주까지 이게 돼야 되는데요 주님 이거 그때까지 이거 해주세요 어떤 그런 우리 지난번에 배 목사님께서 주의소교 때 그랬죠 땡깡기도, 땡깡기도는 정말 베이비 때, 어릴 때 하는 것이고 땡깡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수준이 하나님하고 점점점점 그만큼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점점 맞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오픈이 돼요 하나님하고 소위 오픈이 되면서 어떤 걸 기도할까요? 하면서 여쭤보게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밝아야 돼요 성령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의 빛으로 밝아야 되는데 밝으려면 염려를 하면 안 돼요 염려를 하면요, 밝은 빛이 나오지 않아요 염려를 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시들은 팥처럼 정말 시들은 식물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어떤 화분에 있는 꽃이나 식물처럼 이렇게 영혼이 시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 귀신들 중에서 특히 염려의 영, 걱정의, 근심의 악령은 우리 인간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요 우리는, 우리 모두는 엄마의 뱃속에서 각자의 엄마의 뱃속에서 열 달간, 그죠? 열 달간 살면서 우리는 엄마가, 우리들의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내가 아기를 계획도 안 했는데 갖게 됐네 아, 얘는 또 어떻게 얘를 키우지? 얘를 또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죠? 우유값에서부터 기저귀값에서부터 뭐, 그죠? 아, 얘는 또 어떻게 학교를 보내지? 그런 염려도 하실 수도 있고 어, 지금 아직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 또 내일은 또 암호암우개, 우리 자식들 중에 암호암우개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또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이번엔 우리 남편이, 어? 애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어떡하지? 어, 이거, 이것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그 삶을 살시면서 수많은 염려, 악령의 공격을 받았고 어,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악령은 많은 인간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방해를 많이 해요 왜? 어두워져요 마치도 그림을 그릴 때 까만 물감이 하얀 캠퍼스를 딱 칠해지면 그 다음에 더 그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어떤 걸 여러분들은 많이 인생에서 걱정을 해왔고 혹시 지금도 근심이 어떤 근심이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 부서, 어디부터 왔는가 그러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언이 나를 공격하는 근심의 영혼 성경으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명언하라 그 기도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염려의 악령을 이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성경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오늘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럼 먼저 같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한국말로 하실 분들 한국말로 하시고 다른 외국어로 하실 분들도 하시고 방언기도,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혹시 우리 글로범주치 가족들 중에서 방언기도가 도대체 뭐지? 배목사님하고 홍성교사님 기도할 때 막 기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 뭐지? 방언기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성경 12장, 13장, 14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회개 기도하고 같이 어떻게 기도를 할까 오늘 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근심의 체질에서 바뀌는 근심의 체질이 안되게끔 하는 그러한 체질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봅니다 자 그럼 다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세계 역사는 모든 사탐마이신이라 성경 불러불러 대저사 베드로 호사이장 사절에서 지역으로 들어가나 마지막 성경은이래 오우 로봅으로 비어리오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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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스 여로 이어로 바리오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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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 이어로 바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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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이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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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2장 화요일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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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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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 예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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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